축구 선수라면 누구나 데뷔골을 넣고 싶어 하는데 그거를 오늘 넣게 되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 감동님께 달려가서 기회를 주시고 또 이렇게 항상 저를 잘 챙겨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표시하고 싶어 하는데 그게 오늘이 되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 행복합니다. 감동님이 일단 최고 진짜 최고 제인이 먼저 생각이 났고 그리고 또 이제 항상 배구에서 같이 있다고 응원해 주셨던 순민이 형과 순민이 형 많은 형들과 항상 응원해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억났습니다. 그리고 또 제가 이번에 여기에 있게 해주신 세경두고등학교 감독님이 보신 그 영화관에 대한 대공과 여기까지입니다. 저희는 무조건 플레이오프에 가서 일부에 승격하는 게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에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저는 팀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셨습니다.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 항상 이렇게 응원 많이 해주셔서 감사한데 이제 코로나 때 코로나도 조금씩 이제 없어져서 이제 관종이 풀렸는데 경기장 많이 찾아오셔서 많은 응원 해주면 저희가 더 힘내서 플레이오프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